위의 의원이 여고생의 막내 동생을 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인이야 의인 제가 그때 그 이만한 시내버스에 제가 불친 거거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의원이 보고 국민 아빠래요 선배가 새 진보 패널로 결정됐어 배우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우선은 여기에 도장 다 찍을 때까지만 만나줘 인원! 분노는 못 다스리겠다 도리를 보면 분노해야지 어? 송희가 안 보여 송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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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희야!